몬파 상작간 토요일하고 일요일 거 빼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부터 이거를 이거를 요렇게 어구 굿 굿 굿 굿 굿 갑니다. 월요일 상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치아도일과... 배트가 있겠군 흐흐흐흐흐흠 어록옵니다 큰거옵니다 아.. 혼돈 네칼로 큰거옵니다 어어.. 씨앗 큰거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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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왔습니다 월 화 강화의 화요일 주문의 흔적과 소상한 큐 노을금온 아 금온 같은거 줄텐데 아 금온 50% 황금망 300% 아 노을금 60% 여기 큰거 안오나요 아직 아닙니다 큰거옵니다 아 이거 교불이네 아니 월드네 교과로 바뀐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교불로 뜨는구나 희한하네 스쿠노 월드네 교과로 희한하네 아 망치 또 나왔네 아직 포기하기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수요일 상자 큰거옵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다행이다 한 번에 먹는게 나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 개고통이었는데 야 이게 진짜 개고통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아 좀 아니 근데 내가 운이 없는건지 원래 이런건지 잘 모르겠네 왜 매출가 잘 안먹어지더라구 옵니다 옵니다 큰거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큰거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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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목요일갑니다 목요일갑니다 명성치 옵니다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많은 준비하시고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다음 금요일 매소상작합니다 곧 옵니다 큰거 옵니다 곧 옵니다 매소상작합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큰거 옵니다 곧 옵니다 고맙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하... 근데 이거 재물비 나오지 않나? 짠! 짠! 오우 레벨업! 쓰윽하네 1,300개 내놔 저의 억울함을 표시해야겠군 제가 얼마나 억울하냐 저의 억울함 한번 보시겠습니까 없죠 몬스트로 박수 저의 만 해외 업적은 2022년 12일입니다 2022년 2월 12일이었지만 먼치의 배치도 아 씁쓸하네